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어르십니다 예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 열처리노트 일간공업신문사 일본쪽 자료인데요 오늘 제목은 조립화강은 재가열로 수장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오버히트 과열되어 조대립 조대한 결정립으로 되어진 강은 또 한번 a1 밴대침을 초과하여 약 플러스 50도로 가열하면 원래의 미세한 결정립 미세립으로 복귀된다 결국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강의 결정립도 오스터나이트 a1을 통과하여 오스터나이트에는 그때 결정립도에는 탄생되었을 때의 결정립도를 선천적 결정립도 인헤런트라고 부르고요 과열나 가공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립도를 후천적 결정립도 액추얼의 두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기계 구조용강은 선천적 결정립도 번호가 클수록 미세한거죠 세립강으로 제강되어 주고 있는데 열처리가 잘못되면 조립강 조장입자죠 입도번호 23이 된다 그러나 일단 조립강으로 되어진 것도 a1 변태점을 통과하여 가열하면 선천적으로 순천적 입도로 복귀된다는 거죠 결국 변태점은 결정립도를 조정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단히 fc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가 a1이잖아요 이 변태점 그래서 여기 탄소광 723도죠 그래서 만약에 오버헤이팅 가열되어 가지고 이게 오스터나이트인데 결정립이 이렇게 크게 되었을 때는 다시 가열해서 a1 플러스 50도 여기 이 정도로 가열하면 미세한 결정립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0.8일 때 만약에 아공습강 0.4일때도 마찬가지죠 50도면 이거 a3 변태점 넘어서 이 정도로 가열하시면 미세한 결정립도로 복귀된다 조대한 것이 미세한 결정립으로 복귀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차를 통해서 결정립도를 결정을 작게 할수록 미세 결정립이요 미세 결정립이 되면 그만큼 경도 올라가고 강도 올라가죠 올라가면 같이 내 마모성 올라가고요 같이 따라가는 성질이 내 마모성 그다음에 내 피로성 다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입도를 크게 쓰시면 안되고 미세하게 써서 만들어서 쓰시는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